두 달 전 번아웃이 온 줄도 모르다가 공황이 심해지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한 달 동안 이 무기력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걸 어떻게 이겨낼지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번아웃을 자각하고 초반에는 갑작스럽게 다가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항상 잠이 왔고 루틴 없는 늦잠을 반복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계속 잠자고 휴대폰 보기 그러면서 수면 패턴도 피부도 정말 많이 망가졌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베이킹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아마 베이킹이 제가 힐링을 얻는 취미이기도 하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던지라 평소보다도 더 많이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했었어요. 모든 게 스탑된 시기에 어떻게라도 성취감을 느껴보자 했던 행동이었던 것 같지만 무리하게 베이킹을 하고 찢지도 않고 지쳐 잠들고 하는 소모적인 일상을 보냈던 제가 한 달 동안 제가 무기력감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었던 일상의 소소한 챙김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가장 크게 바뀐 건 일상에 다시 루틴이 생기고 해야 할 일들을 자각하며 사는 거였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나의 루틴과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제작하고 하루하루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며 성취감을 하나씩 얻었더니 그게 저의 무기력감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요즘 헤어 오일을 이거 두 가지 쓰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사봤는데 향이 되게 좋아요. 향이 진짜 꿀향기가 나가지고 음 진짜 진짜 꿀향기 나요. 요즘에 이렇게 따로 쓰는 화장품만 다시 모아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쉬면서 정리를 이것저것 하긴 여름에서 겨울이 테스트였으니까 옷 정리도 완전 다 썼다 하고 완전 이삿짐 싼 것 마냥 청소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쿠션은 요즘에 에스쁘아 비글로우 이거는 세 통째 쓰는데 가운데 부분을 주로 쓰고 바닐라코 이거는 한 단계 더 어두운 호수인데 커버력이 좀 더 좋은 편이라서 이쪽 외곽 쪽에 실핏줄 실핏줄 커버하는 데 두 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쿠션 이거 하나로만 베이스를 하고 좀 가볍게 화장하고 나가볼게요. 확실히 정리를 하고 주변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모닝 루틴으로 좀 아침을 개운한 정신을 좀 가지게 되면 오후 시간이 되게 부지런하게 움직여지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남아지는 느낌이라서 더 효율적이게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약속을 나간다던가 아침에 그냥 게으르게 그냥 얼레벌레 일어나면은 약속을 가기가 저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가는 날에는 특히 더 일찍 일어나야 또 나갈 힘도 더 생기는 것 같고 이거는 선물받은 헤라에서 선물받은 립인데 진짜 제 입술 색이랑 거의 비슷하면서 한 한 달 전부터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수닫던 것만 빼면은 5분만에 끝난 메이크업입니다. 방금 서점이랑 꽃집에 다녀왔고요. 아직 제가 백합을 진짜 좋아하는데 아직 백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왔고 그리고 서점이랑 카페랑 같이 하는 곳이라서 시간 조금 보내다가 그리고 예전에 쉬면서 이 나이 든다는 것에 관하여라는 책을 그 서점에서 샀었는데 사면서 이것도 같이 사고 싶다 하면서 고민했었던 책을 오늘 이렇게 사왔습니다. 스킨케어도 종류가 진짜 많았는데 이번에 이것저것 다 정리를 하면서 스킨케어도 종류가 진짜 많았는데 이렇게 정말 자주 쓰는 것만 이쪽에다가 모아서 또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침대랑 바로 옆에 있기도 해서 여기가 가장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쓴 거 용량들을 보시면은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정말 거의 다 써가는 저는 정말 정말 평소에 잘 쓰는 제품들만 모아놨어요. 이제 화장을 지워보려고 합니다. 이제 화장을 지워보려고 합니다. 저희 스킨케어 루틴과 함께 제가 쉬면서 피부가 뒤집어졌던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안 그래도 피부가 정말 얇고 예민한 편이에요. 근데 좀 스트레스도 받고 또 생활 패턴도 엄청 망가지다 보니까 피부 장벽부터 무너지고 짜지지 않는 여드름성 뾰루지가 아니라 짜지지 않는 뾰루지가 엄청 났어요. 그래서 자극을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진정이랑 수분 제품만 썼는데 그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세수를 더 열심히 해보자 싶어서 오일 클렌징하고 그다음에 효소 파우더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거품 클렌징 이렇게 세 가지를 썼는데 오히려 좀 얇고 약한 피부에 자극을 줘서 그런지 났던 곳에 또 뾰루지가 나고 오히려 역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스킨케어뿐만이 아니라 이 클렌징까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거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이거를 사용했었어요. 이거는 그 촬영용으로 증정을 받은 820ml짜리 엄청 엄청 커요. 대용량이고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클렌징입니다. 앞머리를 좀 걷어줄게요. 제가 제일 지우면은 티가 바로 나는 것부터 이렇게 이렇게 방금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시죠? 이거 센시비오이지 투어 하나로 클렌징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좀 이중 세안을 한지 좀 많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중 세안을 하지 않고 이거 H2O, 센시비 H2O 하나로 클렌징이 과연 깔끔하게 될까? 노폐물이 오히려 남아서 아무리 제품이 순하다고 해도 더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봐봐요. 엄청 잘 닦이죠. 지금 이렇게 보시듯이 너무 깔끔하게 클렌징이 되는 데다가 이게 최소 성분인 10가지 성분으로 이뤄져 있대요. 근데 그 성분 중에 피부 장벽 강화를 도와주는 성분이 있대요. 진짜 저한테 너무 필요했던 기능인데 그래서 이거를 클렌징에서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주는 그런 효과를 저한테 줘가지고 그냥 스킨케어만 바꾸는 것보다 확실히 많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화장손도 엄청 부드럽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엄청 순하게 닦이면서 눈 화장까지 지금 좀 문질러서 빨개졌는데 이렇게 자극 없이 잘 닦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클렌징부터 관리를 해주니까 클렌징을 이걸 쓰면 쓸수록 피부가 많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좀 퇴질이 많이 변하면서 극건성이 됐거든요. 극건성은 저한테도 이게 그냥 물같이 닦이는 게 아니라 딱 닦고 보송보송하게 땡김없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저도 엄청 잘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어서 저처럼 민감성이고 피부 얇으신 분 건성이신 분들 진짜 많이 추천드려요. 이렇게 세안 세안 클렌징이 끝났습니다. 이 세 가지 장벽 강화 수분 그리고 진정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발라주겠습니다. 이제 11월이 됐잖아요. 이제 11월 하면 다양한 곳에서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하는데 올리브영도 블랙프라이데이를 지금 기대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는 이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H2 이게 올리브영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850ml 대용량짜리를 진짜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해요. 이 가격표는 띄워두겠습니다. 이때 구매를 하시면 온라인 구매 시에 100% 증정되는 이 대왕 순면 화장손도 같이 증정을 해주신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것도 진짜 커요. 대왕입니다. 엄청 크죠? 이 바이오더마가 얼마나 오래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저의 어머니 화장대에서부터 본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만큼 진짜 오랫동안 꾸준히 인지도랑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고 그 인지도와 인기는 제품력에서 나오는 거겠죠? 정말 사용을 막상 제가 해보니까 왜 그렇게 화장대에서 바이오더마들이 많이 보였는지 좀 알 것 같아요. 확실히 순하다. 혹시 클렌징 고민 중이신 분들 뭐 민감성, 건성 뭐 요즘에 좀 피부 진정이나 그리고 그 장벽 강화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학생분들도 써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추천드리는 민감성으로서 엄청 추천드리는 클렌징입니다. 이 영상을 찍는 기념으로 제가 정말 무기력함을 벗어나는데 힘을 많이 받았었던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영상에서 만들어보려고 해요. 보시면 이렇게 직접 프린팅을 해서 다이어리처럼 스케줄러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프린팅하고 다 펀치 뚫은 거고요. 다이어리랑 플래너가 있기는 한데 보통 수정을 많이 하기도 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느낌이 필요해서 정말 다이어리랑 플래너처럼 월별이랑 노트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위클린 플래너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같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몇 개 만들어 뒀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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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한 것들까지 뭔가 습관 같은 것까지 다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놨었어요. 이게 평소에는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무기력함이 나를 지배할 때는 당연한 게 당연하지가 않게 되고 제가 금세 뭘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가 평범한 일상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성취감을 계속 느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게 크기가 지금 많이 크기 때문에 좀 작은 사이즈로 이 정도 사이즈로 다시 재단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필름이랑 종이 그리고 이 표지까지 다 재단을 완료를 했고요. 이렇게 달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프레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지하고 이렇게 아래에다가 적은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체크 이렇게 이렇게 일상의 습관들을 이렇게 투드리스트로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습관들을 이렇게 투드리스트로 만들어봤습니다. 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시간을 되게 많이 가졌었고 그에 관련된 책들도 되게 많이 읽었었어요. 무기력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극복이란 게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내 삶에 공존할 수 있도록 그거에 휘말리지 않게 컨트롤하는 능력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직 저는 계속 극복하려고 노력 중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좋은 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